골충기 왜 이렇게 맞아 딱히 저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내가 쓰려다는 거 다 썼네 침대에 눕거나 앉을 때 씻고 제발 좀 됐으면 좋겠고요. 와, 일단 생기면 됐고요. 미션이야. 촬영했던 장소 깔끔히 정리하기로 해요. 동아이. 동아이 좀 깔끔할 것 같아. 티셔츠 내 방도 좀 청. 여보세요? 어깨씨. 제비씨 탈퇴. 코네 하는 김 동안. 와. 대박이다. 사진 찍혔다. 먹이면 어떻게 돼요? 헬사가 낫지 자기가. 발. 어서 오지 바라고. 제 물건 바라고 쓰기. 끝. 그렇지 않으면 네 머릿속에 호두. 안녕하시다가 도와주. 안녕하시아. 안녕하십니까.